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의 있는 보람차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조합옵게임 끝까지 배를 같이 타고 갑시다 마을계획단 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실행되면 그런 마을이 멋진 마을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계획단工어로 놓치지 않는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여기를 나눠서 만들어내는 몸의 url 질의 역사에 위험한 개인적 차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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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공정위원회 예정 조회와 온도에 협박해 주는 주인공 그래서 그런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네 계획서라는 것입니다. 종암동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욱 더 종암동 주민 이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마을 민주주의를 정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람들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동네를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무더스를 떠올랐는데, 우리 아들 당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카드가 오는 찬 pom. 아, 아들 찬, 나와서. 인데요, 아이들에 이름을 있으니깐. 여기, 여기. 시아, 이거 손 안았어? 정말로. 우우우우우우우. 네, 정말로. 우리 둘이 극함아하실까시피 외국모의 고속, 고高위. 전체회의나 문화회의 활동 축제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빗길 보시고 오신 분 뒤에 권진영님을 마을 민주주의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데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종암동의 모든 것들을 정해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석구석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들 중점적으로 이 마을 계획단 단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 실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뭔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제 아는 거를 제가 이제 건네주고 또 이제 다른 아시는 것을 또 저도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종암동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